네 반갑습니다 인사 소개 받고 들어오니까 되게 오랜만에 낯선데 당장갑니다 다 아실 분들 아시니까 간략히 소개는 생략하고요 오늘은 송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이 수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을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The Power of Music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음악이 우리 일상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얘기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요 노래로 즐겁게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것 그래서 즐거움은요 학습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질 수가 없고요 즐거움이 있었을 때 효과가 크다는 거 설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노래로 하면 무엇이 좋은가 발음, 억양 유창성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 실력뿐만 아니라 저희가 읽기 능력, 그래머 능력 이런 것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사실 읽기는 그냥 소리를 해서 읽는 거고 거기다 리듬을 추가하면 찬트고 거기에 멜로디를 추가하면 노래일 뿐이잖아요 사실은 리딩을 즐겁게 노래로 한다고 생각해도 과한 확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동작과 율동을 하면 뭐가 좋으냐면 요새 혹시 아이들 전체적인 역량이 변했어요 미래 인재 사회 역량, 지식, 어느 certificate 이런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 중에서 굉장히 강조된 게 태도 그 태도에는 긍정적인 태도, 즐거운 태도, 어떻게 사고하는지 이런 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식적인 역량은 그 중에 아주 단편적인 9분의 1 정도로 차지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의 정서적인 능력, 공감 능력, 사회 임지적인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체적인 능력도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어떤 아이들이 신체를 움직이는 게 건강한 거를 넘어서서 어떤 게 좋으냐면 뇌를 액티베이터 시킵니다 그래서 수업을 굉장히 하면서도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과 같이 소리내어 읽는 게 다른데 거기에다가 동작까지 추구한다면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인사를 노래로 대신할게요 저는 오늘 회피입니다 이거 샤인 안에서 나온 건데 아이가 너무 시원해서 텀블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또 같이 화답하듯이 오늘 기분 하와이 소 하나 부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로 오시는 분이 이렇게 다음에 하시죠 사실 저 예전에 수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항상 I'm fine이 아닌데 왜 자꾸 I'm fine을 강요하나 젊었을 때 생각은 그랬습니다 근데 아 나이가 먹고 먹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건 아 그냥 I'm fine이라고 자꾸 말하면 정말 I'm fine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말하는 대로 돼 그게 그냥 주문처럼 돼 라는 얘기가 맞아서 I'm fine I'm good 이 노래 부르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하위 투데이는요 그 I'm fine 이런 노래들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모든 책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냥 저희가 뭐 맨날 하던 건데 식상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노래를 한 곡 부르는 게 되게 의미가 달라지겠죠 자 노래로 편안하게 영어 실력 키우기 중에서 노래와 영어 노래 부르기가 어떤 도움이 될지를 조금 그래도 이론적으로 설명할게요 제가 이런 설명을 가끔씩 들으는 이유는 그래도 노래만 부르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의 역할 중에서 큰 게 하나가 counseling 설명하시는 거고요 이 교사가 어떤 철학과 어떤 교육적인 로직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끌고 가고 어머님들한테 설명이 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도 쟁례했지만 항상 할 땐 아 내 생각과 다시 석학자들의 글들을 막 찾아봐서 어 맞구나 확인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은 것만 쓰진 않아요 확실히 이거는 너무 많은 곳에 근거들이 있구나 하는 건데 일단 발음과 억양이 좋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노래 중에서도 그 발음이 좋아지는 걸 낱낱이 하나씩 쪼개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함기가 저절로 되죠 단어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닉스 할 때도 그렇고 첫 번째 소리 두 번째 단어의 뜻 세 번째 스펠링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리를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것을 활용하지를 못해요 인유스 하지를 못해요 요새는 사실은 또 중요한 화두 하나가 여기서는 뭐 크게 오늘 관계없어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인유스를 넘어서서서 리플렉션 그러니까 배운 것들을 단순히 사용이 아니라 반영해서 내가 이쪽으로 변형하면 그쪽에서 변형해서 사용해서 익스텐드해서 쓸 수 있느냐 스트릿 인 스트렌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들이 소리가 스펠링보다 더 중요하게 활용적으로는 연결이 돼 있는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확장도 좋아지죠 당연히 내가 자신 있게 발음하면 말을 더 하겠죠 발음을 못하면 알긴 하는데 창피할까 봐 말을 안 해요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즐거운 학습을 하고요 운동 능력이 향상된다고 제가 썼어요 왜냐하면 율동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금 더 움직이는 게 그렇게 되죠 몸을 움직이면 뭐가 좋냐면요 뇌의 브레커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브레커 영역이 활성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Shorten Memory가 Long Term Memory로 갈 확률이 40%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센텐스를 제가 문법을 가장 잘하는 방법 1번 문법을 쉽게 이해한다 제가 그냥 문법을 두 가지 스토리로 그냥 간단하게 아이들한테 풀어주는 게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더 빨리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은 큰 소리로 계속 읽기라고 말을 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문법 맞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하고 큰 소리로 읽는 걸 이길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죠 영어를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틀려도 용감하게 자신 있게 계속 말하면 는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려면 노래 가사는 아이들이 어떤 게 있냐면 Reading을 했을 때 틀리면 아 중간에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노래를 하다 틀리면 약간 좀 머머링 해도 그닥 죄책감도 안 느껴지고 아이들이 즐겁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훨씬 적극적이고 아이들이 긍정적인 태도로 가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를 할 때 혼자서 뭐 흥갈거리고 노래방처럼 코인 노래방 들어가서도 할 수 있지만 수업이든 아니면 자기가 녹음을 하든 어디에 참여를 하면서 사회성의 발달도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단순히 영어를 알고 지식적으로 단어를 아는 건 더 이상 역량에 속하지 않아요 그거는 파파고나 구글이나 더 잘하고 채찌피트가 문법도 집어넣으면 약간 틀린 거 다 교정해서 그냥 주면 거 베껴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렇다면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문맥을 이해하고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느냐지 문맥 자체를 정확하게 정답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현재 미래사회에서는 그닥 중요하지는 않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단어 시험보다 아이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태도 접근하는 태도, 애티튜드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팝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 어렸을 때는 팝송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다가가나서 학습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도움이 되는 건 너무 길지 않은 거 너무 길면 부담스럽거든요 그 다음에 많은 영어 단어와 문장을 보여주되 대신 too much는 아닌 거 너무 길지는 않고 제가 썼어요 그 다음에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빠르면 그것도 사실 학습적으로 정확한 발음과 억양을 전달받기는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쉽게 듣고 노래할 수 있는 거 단어도 너무 어렵진 않지만 매일 불러도 괜히 흥이 나는 거 이런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확한 발음으로 불러진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레벨이 올라가면요 정확하지 않은 것도 도움은 돼요 근데 저희도 이제 영어 레벨 올라가서 하지만 팝송 부를 때 어떤 구간은 도저히 모르겠는 거 있어요 그럼 가사 보고 왜냐면 창의적인 음악은 아주 그 팝이나 이런 것들은 믿음을 꺾으면서 막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 원곡에서 영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에 한계쯤을 넘어서야 하거든요 저희 솔직히 한국어 랩도 들으면 다 아세요? 어려워요 그거 무슨 쟁반 노래방은 저희 때 시절이고 요새 TV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어떤 건 저희도 듣고 찾아보고 가사 찾아봐야 아 저거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 하는 것도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는 어떻게 가르치면 제일 가르치기 좋은가 하는 거고 일단 들어보게 리스닝 하는 거예요 리딩한 거 똑같이 생각하세요 리스닝 하고요 가사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서 몇 가지 단어만 구간구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발음과 액센트가 특히 신경 쓰이는 것들은 다른 아이들이 발음을 해보게 하고요 다시 노래를 들으면서 먼저 부르지 만약에 가사는 길때 얘기예요 짧을 거 같고 How are you today?는 그냥 부르시면 돼요 근데 조금 길이가 있으면 이제는 가사를 읽어보는 거야 천천히 들으면서 흥얼흥얼 그 다음에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요 어려운 구간만 두세 번 반복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율동을 좀 더 하고 율동과 함께 불러보고 그리고 마지막이 된다면 좀 좋아하는 부분을 영어 리딩하고 똑같이 독후감처럼 가사를 적어보고 이렇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노래는 부르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노래의 스크립트를 리딩 패시지이지만 활용도가 높은 스피킹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노래만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걸로 수업해도 특강에 우리가 리딩 수업이긴 한데 스피킹 책 하나에 있는 송들을 쫙 부르고 넘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아이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발음 억양 이걸 이제 고려를 해봐야 돼요 한 20대 교사 시절에 EBS에서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였는데 제가 지금 그 데이터를 찾으려고 했더니 정말 오래돼서 2000년이니까 그게 지금 자료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당시에 제가 학원에서 가르칠 때 1990년대 후반부터 영어학원이 급속도로 생겨요 청담, 악구점, 강남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학원 수가 어마어마하게 전국으로 늘어나고요 2000년도에는 피크를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들이 전부 다 영어학원을 보내기 열풍이 생겨요 그러면서 방송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텅, 형 아래에 있는 그 근육을 절개하는 수술을 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R 사운드를 잘하게 하려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그 당시에는 정말 심각하게 그렇게 매달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이 르포르 계속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면서 한 EBS에서 만든 게 아이들 그룹을 둬요 반은 음악이나 악기를 전혀 배운 적 없는 아이들 반은 악기, 피아노나 드럼 이런 것들을 배웠던 아이들을 둬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영어를 들려줘요 그 대신 둘 다 영어를 배우지 않은 그룹군 영어를 들려줘요 문장이 조금 어려운 거 그리고 들리는 대로 쓰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그랬더니 그 한국말로 쓴 발음이 더 정확했던 그룹은 악기를 배운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또 이제 뭐 음성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그거를 해놓은 게 한국어는 800에서 2000메가헤츠 그 다음에 영어는 1000부터 아주 저음부터 12,000메가헤츠를 사용을 해요 음역대를 굉장히 폭넓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을 때 How are you? 이러잖아요 저희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다라는 건 발음의 문제도 있지만 인토네이션하고 액센트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닉스 할 때도 얘기하지만 오렌지냐, 어렌지냐, 오렌지냐가 중요한 게 오냐, 어가 중요한 거보단 오렌지만 아니면 돼요 오렌지, 오렌지 액센트 포지션과 더해진 인토네이션의 리듬이 사실은 영어를 살리는 전체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어 책을 배울 때 노래로 배우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영어는 모든 코리스북이든 막 여러 군데에서 노래를 많이 하죠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모국어인 한국어보다 음역대가 훨씬 높고 넓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리듬 언어라는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박자도 이렇게 가죠 It's a beautiful day today 그렇죠? Today 하고 올라가서 딴딴 딴딴하고 박자를 타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That's the best 아이들이 더 유창성을 가지려면 발음 자체가 R 사운드를 잘하는지 TH 사운드를 잘하는지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리듬으로 가르치면 자연스러운 영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